이번 시간은 멀티미디어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텐데요. 멀티미디어 정의를 먼저 보면 멀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중, 여러 개라는 의미죠. 여러 개의 미디어, 매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나 그래픽이나 동영상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디지털로 전달한다는 것,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멀티미디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멀티미디어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이 네 가지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이 멀티미디어 특징이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멀티미디어의 발전 배경,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 거죠.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압축률이 증가되면서 바로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됐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다 영상시대지 텍스트나 이런 걸로 하질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멀티미디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하이퍼 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니까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하이퍼미디어는 당연히 문서뿐만 아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래픽이나 사운드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연결해 놓은 형식이다 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죠. 하이퍼미디어의 특징과 하이퍼 텍스트의 특징을 같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픽이나 사운드나 동영상도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이퍼미디어가 되는 거고 텍스트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이퍼 텍스트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를 좀 보면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VOD라고 하는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시 보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영상을 다시 보기 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주문형 비디오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VOD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화상회의 시스템 VCS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할 수 있는 원격으로 회의하는 이런 것들을 화상회의 시스템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발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격 진료 시스템 팍스가 있겠죠. 서울에 있는 의사가 대전에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격 진료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 비디오 서비스 VD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 요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안내도 볼 수도 있지만 음식 주문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쇼핑이나 안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CAI라고 하는 것인데 자동교육 시스템 서비스다. 그냥 간단히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과 짝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에는 TV 수신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PEG 보드가 있고 비디오 캡처 보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가 있는데요. TV 수신 카드는 TV를 시청하기 위한 카드죠. 그리고 MPEG 보드는 MPEG 파일을 빠른 속도로 복원해 주는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PEG 보드가 있어야 되고요. 비디오 캡처 보드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바로 비디오 캡처 보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오버레이는 겹쳐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작업과 동시에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합성하는 그러한 장치가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픽 기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디더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사용해야 할 경우 팔레트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팔레트에다가 어떻게 여러가지 색상들을 논 다음에 그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색상을 섞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작업 팔레트를 이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림 파일을 표시할 때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점차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을 인터레이싱이라고 한다라는 것. 대략적인 모습에서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렌더링은 3차원 그래픽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요. 이것은 입체감과 사실감을 나타내는 작업이다. 이 말 기억해 두시면 돼요. 3차원 컴퓨터 작업에서 렌더링은 입체감과 사실감을 주는 작업이 렌더링. 메조틴트는 이미지에 많은 점을 찍은 듯한 효과를 내는 것. 많은 점을 찍는 효과가 메조틴트고요. 모핑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되는 모습. 예를 들면 변환되거나 통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갑자기 네모로 변하거나 또는 세모로 변하거나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모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안티엘리어싱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요. 안티엘리어싱은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깨졌다라고 얘기하죠. 계단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한 부분을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그런 필터링 방법이 안티엘리어싱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필터링은 작성된 그림을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형태고요. 모델링은 렌더링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실행되는 작업이 모델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렌더링이나 디더링 또 메조틴트, 안티엘리어싱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용어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용어가 있는데요.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다운을 받으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리밍이 통신 속도가 빨라야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시라고, 지금은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플래시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홈페이지나 배너 광고 등을 이런 걸 제작할 때 주로 많이 썼는데 오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확장자 파일은 SWF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텍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게임이나 이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래픽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효과를 만들려고 할 때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다이렉텍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나요? 바로 스트림웍스나 리얼 오디오나 비디오 라이브, 그 다음에 곰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을 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 정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멀티미디어는 우선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인 주문형 비디오나 화상회의 시스템, 그리고 키오스크, 교육인 CAI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멀티미디어의 특징 4가지 알아두시고요. 그래픽 기법에 대한 용어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